안녕하세요. 줄리엣 ASMR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으로 탭핑 ASMR 시작해볼게요. S&P 골드 콜라겐 퍼펙션 아이 패치 피부에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 탱그라미 그대로 느껴지는 텍스쳐예요. 입사개의 골드함으로 빛나는 황금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여서 더욱 광채나고 윤기있는 피부결로 완성시켜줍니다. 다음은 보스아엑스의 더식스 펩타이드 스킨부스터 세럼 150ml 내용량 갈성비 워터베이스 세럼이에요. 스킨케어 첫 단계 사용하시면 돼요. 6가지 펩타이드 조합으로 다음 단계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업시켜주는 부스터예요. 끈적이 없는 워터베이스 제형으로 여러 번 더 빨라도 뭉침 없이 레이어링 가능해서 도넛 대신 혹은 스킨케어 어느 단계든 활용이 가능해요. 물 도넛처럼 가볍지 않고 속수분 꽉 채워주는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산뜻, 촉촉,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이렇게 고민있는 부위에 세럼백으로 사용하세요. 6가지 펩타이드가 선사하는 타기능효과, 탄력 피부결, 모공피지, 톤 진정주름이 모든걸 한명에 담은 세럼이에요. 메이크프렘의 인테카 스딩크림 목보다 작은 나노사이즈 인테카로 더 빠르고 깊숙하게 피부 흡수돼 강력한 증가 진정효과를 줍니다. 여름철에는 유분기가 많아지는데 이거 바르고 나면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춰지면서 속은 촘촘하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펴발리고 펀들거림,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요. 텍스처는 피부에 쏙 스며드는 수분가득한 크림 텍스처에요. 모공을 막지 않는 모공을 막지 않는 동콤해도 제닉 제품으로 이렇게 차기전에 또똘하게 올려서 수면백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다음은 코스놀리의 화이트닝 드레스 톤업크림 미백기능성 인증받은 제품이라 꾸준하게 사용하면 피부톤이 환해지는 피부개선에 도움이 돼요. 로션타입 로션타입 체형으로 묻어남이나 끈적임 없이 답답함 없이 얇게 밀착되어 가벼운 피부표현이 가능해요. 촉촉하게 발리고 부드럽게 스며들어서 24시간 피부에 밀착되어 피부톤을 한톤 밝혀주는 톤업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져요. 모션처럼 촉촉하게 흡수되면서 마무리감은 유분감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올리브영 2등 컨실러 더샘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입니다. 총 5가지 옷으로 피부 고민에 맞춰 선택해 한층 섬세하고 정확한 정확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콩 3 코렉터 베이지로 베이지, 그린, 피치 세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구요. 피치컬러는 눈 밑 다크서클, 그린컬러는 붉은기, 베이지컬러는 찹디커버에 좋아요. 다크서클, 붉은기, 드러블 찹디 등 다양한 피부결점을 하나의 제품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제형은 부드럽게 발리면서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밀착력, 지속력이 좋아요. 다크업 페이지, 푸른톤의 다크서클을 보색 커버해주는 라이트피치, 은은한 핑크빛으로 생기와 톤업 효과를 부여해주는 브라이트너, 텁텁함없이 하이라이팅 효과를 부여해주는 볼륨핌. 저는 이 볼륨핌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순 선크림. 정말 촉촉해요.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라 끈적임없이 피부에 잘 흡수돼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밀리지 않고 바르고 있어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돼요. 포츠 클리어 베스트 스파 립앤아 메이크업 리무버. 프라이트너르 couleur 쌓여 extensions 해 wären은 겹쳐입니다. Mantel 저작용 스트레이드 스파이도 세정력 좋은 page입니다. 보통 붉은 맸을 때 사용하고 있는데 손눈썹 불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좋아요. 무엇보다 눈 시림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